신혼집 아 그렇구나 아 처음 나오는거죠 그쵸 아 이거 이벤트할 때 아 맞아요 네 일이 많이 해놨네 완벽하게 아기자기하면서 사랑이 넘치네요 노래 봐 노래 봐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 화초 그렇죠 여기 키우기 쉽지 않아요. 저도 하고 있는 분. 우리도 신혼 때는 막 저런 사진들 되게 많았잖아요. 점점 신혼 때의 사진 이제 아이들 좀. 아이들 사진으로 바뀌죠. 가족 사진. 아이고, 배 너무 아파. 아니, 제 친구는 어디 갔어? 원래 제 로망이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그런 걸 꾸몄고 샀는데 우리 또 또렴이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.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에 제가 또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자기 놔두고 빵 같은 건 뭐 또 제가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. 아, 눈 뜨면 바로 먼저 드셔야 되는구나. 그건 저랑 또 비슷하네요, 저도. 새벽 4시에 나가도 3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니까. 저거 거치네 이거. 저거 거치네 이거. 저거 거치네. 저거 거치네. 딱 이 세 가지가 딱 좋았대. 진짜 맛있어. 버터부터 한번 발라보고. 버터는 딱 아홉 조각. 조각스. 버터 발랐고. 잼도 좀 바르고. 역시 잼하고 버터는 친구야. 같이 꼭 해야 돼. 이게 또 들어와야 또. 맛있지. 이거 없는데. 이렇게 먹었나. 오. 저기 네이비면 끝났어. 진짜 잘라. 진짜야. 끝났어. 음. 세이백 끝났어. 커피에. 샌드위치에. 바나나도 내 취향이네. 바나나도 거의. 거의 한 입 반이면. 아. 아.